예 그래서 오늘 스케줄 6시부터 시작해서 12시 지금이 12시 반 정도 됐어요 6시간 반 동안 스케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헐리우드에서 일한다는 거나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영역 한국만로 나와바리를 넓힌다는 작업이 한국에서처럼 쉽지가 않고 워낙 인정도 다르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탈렌트도 다르고 그 다음에 미국 각국에서 오고 전세계 각국에서 와서 정말 인맥 넓히고 지지기반 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UCLA, USC, FIM에 관련된 대학을 나오거나 그렇지 않고 아는 이상은 저 같은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베가스에서 뭔가를 하면서 가끔 헐리우드에 와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3년이면 어느정도 메이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 갖고는 택도 없구요 30년이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 되었으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서트든 뮤직이든 가수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무엇 하나 쉬운게 없습니다 솔직히 예 아무튼 오늘 마치구요 예 감사합니다 예 으 으 으 으 으 으 으